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 동반자 재택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더불어서 투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복합적인 이야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냐면 가치평가라는 것이 재무제표만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 그 기업의 성향이라던가 경영진이라던가 하는 정량적이지 않은 정성적인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정성적인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분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얼마를 버는 기업은 얼마의 가격이 매력적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력적이다 인데요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가치평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만 보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무언가들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가 특정 기업을 특정 가격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가격이 바로 여러분이 내리는 그 기업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마진을 더하면 여러분이 매수를 하는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안전마진도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적인 가격을 느끼는 힘 안전마진의 정도를 정하는데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직관하는 힘 본질을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도 제 능력 범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부분을 깨달았는데요 FNF라는 주식을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의류 산업에 대한 기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 기업이 매력적인지 얼마 정도면 안전마진이 있는 건지가 확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사고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알리바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알리바바는 훨씬 쉽더라고요 일단 알리바바는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가 지금 생활에서 많은 부분 사용하는 것들과 비슷하여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훨씬 매력을 느끼기 쉬웠고 투자를 진행하기도 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업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치평가를 내리기 훨씬 수월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추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듯 해당 산업에 대한 기반 지식은 가치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가치평가를 내리냐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분들은 많은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보았지만서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평가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반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능력 범위에 있는 사업들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기가 모르는 사업은 넘어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FNF를 넘어가고 다른 기업들에 투자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제가 의류 산업을 영원히 투자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기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업이기에 투자를 미룰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가치평가였다면 지금부터는 경영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확률에 거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좋은 가격,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과 도덕성을 가진 경영진인데요 이 도덕성을 가진 경영진은 우리가 기업의 가격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띠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그 기업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이 지금까지 버는 돈의 몇 퍼센트를 주주환원에 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환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경영진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같은 내용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확신을 줄 순 없지만 막연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하셨으니 앞으로도 잘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 말이죠 이런 과거에도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은 제가 주식 투자에서 피하고 싶은 사고방식이지만 경영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 경영진의 과거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의존해서 경영진을 보고는 합니다 만약 이거 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치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뭐 전문가라고 가치평가가 정확하고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를 생각할 때조차도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은 만원짜리 음식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점이 주는 음식의 양, 맛, 가게의 청결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음식점들까지 움직여야 하는 거리 내 점심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음식은 빨리 나오는지 같은 다양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점들을 고르잖아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충분히 가치평가를 각자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 선택과 주식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사업보고스를 읽어본다면 이 기업이 1년에 얼마를 벌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얼마 정도면 가격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 정도에 대한 예상이 틀렸을 때 안전마진으로 이 정도를 생각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 그 가격이 여러분이 매수를 할 가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더욱 매력적인 가격의 주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식을 보유해서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우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봐야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꽤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주식의 평가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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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